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너나위님이 지으신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너나위님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40대 초반의 직장인이자 새 식구의 가장, 총망받던 대기업 직원이었으나 존경하던 선배가 회사의 권위로 퇴직한 후 회사는 결코 직원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는 노후 대비를 위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 9개월간 100건 이상의 경제 및 투자서를 읽으며 자본주의와 돈에 대해 공부하고 하루도 거르지 않는 현장 답사로 부동산 실전 투자를 준비한 저자는 마침 찾아온 상승장에서 공격적으로 투자해 현 시점 100억 원 자산가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유튜브 심사임당 채널의 재테크 좀 아는 선배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인기를 상당히 끄셨고요. 저도 그 코너를 보면서 너나위님의 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려고 산원지가 꽤 됐는데요. 이제서야 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책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 2장은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와 당신과 돈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고요. 3장부터 5장까지는 너나위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6장은 당신의 돈 그릇을 키우고 싶다면이고 실행의 중요성과 실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1장과 2장을 살펴보고 시간이 남으면 6장의 일부분도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1장,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관심 속에 썩어가는 당신의 돈. 인플레이션이야말로 개인의 경제적 생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인플레이션은 우리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돈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이 물가라는 것이 내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더 빨리 오르기 때문에 생활이 점점 더 여의치 않게 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은행이 돈의 양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고객의 돈을 활용해 돈을 버는 동안 시장에는 실제 돈의 양인 100만원보다 더 많은 양의 돈이 생겨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은행이 예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 통화량은 계속 그렇게 증가를 한다는 것을 얘기하시는데요. 그리고 이것 외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통화 자체가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계치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2013년 본원통화 즉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발행액과 금융기관의 원화예치금이 본원통화거든요. 그 본원통화가 2013년에는 91.4조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239.4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2배 이상 증가를 한 거죠. 즉 통화량 증가는 돈이 흔해짐, 돈의 가치 하락이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자연스럽게 예전과 같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10년이 흐르는 동안 자본주의 특성에 따라 돈의 양이 늘어났고 즉 통화량이 증가했고 그에 따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 돈의 가치 하락, 이제는 이전보다 많은 양의 돈을 줘야만 즉 물가가 상승해서 사과 한계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예전에 100원을 주고 사과를 샀다면 이제는 200원 이상을 주고 사과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의 예금통장에 돈을 넣어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신이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해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쓰지 않고 아끼면서 악착같이 은행에 저축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모아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지금보다 줄어든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이 자신이 열심히 모은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다. 특히 매일같이 회사에 출근해 바쁘고 정신없이 일을 해내는 당신이나 나같은 직장인들은 더욱 그렇다. 저는 직장생활 처음 할 때부터 재택계에 좀 관심이 있어서 다들 그렇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집값이 상승하는 진짜 이유. 언제 이렇게 집값이 올랐지? 후배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미친 것 같은 아파트 값에 처자직을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해진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도 물건이다. 앞서 말했듯 물건은 가격으로 표현되고 그 가격은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라는 원인으로 꾸준히 상승한다. 다만 아파트는 다른 물건에 비해 조금 더 특별한 성격을 띈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제인 동시에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도 있는 투자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인간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주택은 결코 투자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개인의 가치판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은 투자 수요에 따라 가격이 오를 때 많이 오르고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 싶으면 내리기도 하는 파동에 가까운 움직임으로 상승해 왔다. 흔히 말하는 부동산 버블 형성기에는 가격이 급등하고 침체기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위의 그래프에서 증명되듯이 아파트 역시 물건이기에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즉 생필품이 오르듯이 아파트는 파동을 그리면서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만큼 아파트도 같이 따라 오른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돈의 양이 늘어난 것이다. 그렇게 돈이 흔해지며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아파트 가격에만 나타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다만 그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에 훨씬 더 강하게 와닿을 뿐이다. 부동산도 아파트도 물건이라는 사실 또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인플레이션은 필연이라는 걸 기억하라. 이에 따라 아파트도 가격이 올라간다.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이라는 말이 단순히 투기꾼들이 외치는 부동산 불패시다 같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주식과 같은 자산도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내 통장 속 현금의 값어치가 나날이 떨어지고 대한민국 집값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치솟는 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이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로 자본주의의 본질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자본주의와 친해지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알고 준비한 사람들은 자신의 자산을 늘리거나 최소한 지킬 테지만 과소평가한 이들은 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다. 지금처럼 일생을 바쳐 일에서 번 당신의 돈을 그대로 통장에서 썩힐 것인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돈을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바꾸는 대책 말이다. 이것이 바로 투자다. 투자는 위험하다고? 천만에 내가 보기에 가장 위험한 것은 아주 작은 리스크도 감당할 수 없다며 결과가 빤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으려는 태도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것과 똑같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정말 위험한 것이라고 합니다. 월급은 절대 오르지 않는다. 당신이 일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증가 속도가 점점 더 느려진다는 것이다. 당신도 한 번쯤 다음과 같은 푸념 섞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지 않은가? 내 월급이랑 우리 아이 성적 빼고는 모든 것이 다 오른다. 도대체 왜 내 월급은 오르지 않거나 더디게 오르는 것일까? 이번엔 이에 대해 생각해보자. 자본주의 경제가 하나의 무대라고 생각해보자. 무대 위에는 3명의 배우가 있다. 가계, 기업, 정부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이 3주체가 나누어 가지는 양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업과 정부가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가고 그만큼 가계는 보다 적은 것을 가져가게 되었다. 왜냐하면 전산화로 적은 인력으로 예전보다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력이 들어가는 데가 적어지고 정부는 복지를 위해서 또 세금을 많이 걷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의 월급은 점점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국화란 가계, 기업, 정부라는 경제의 3주체가 각각 나누어 가지는 부위 비율이 이전과 다르게 큰 격차를 보인다는 것이다. 점점 가계가 가져가는 비율이 줄어들고 기업과 정부가 가져가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계는 예전과 다름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과거에 비해 점점 더 적은 것을 가져가고 있다. 사상 최대 무역수지 흑자 달성, 정부 올해 목표세수 이미 초과와 같은 헤드라인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기업들은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도대체 왜 내 월급은 오르지 않는 거야?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저자는 회사가 얻은 수익을 내게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합당하게 나누어주기를 기다리기보다 회사 밖에서라도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회사 밖으로 눈을 돌려보니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업과 투자, 그 중 사업은 작게나마 성공하려면 죽기 살기로 해야 했다. 그런데도 쓰디쓴 실패를 맛보는 이들이 부지기수였다. 남은 건 투자, 불가능할 건 없겠다 싶었다.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은 월급쟁이 부자가 있고 그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그만한 불을 읽을 수 있었던 건 투자를 겸했기 때문이란 걸 알게 되어서다. 당신마저 관심 없는 당신의 노후 2018년 기준 실제 고령층 55세에서 79세 인구 1240만 명 중 44.1%인 547만 명이 평균 51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생계 유지를 위한 최저 금액이 월 99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 정도의 연금은 필요 금액 대비 52%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후 생활 지원은 필요 수준의 턱없이 모자람으로 노년 노동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노인 근로자가 해야 하는 일은 젊은이들에게도 어렵고 힘든 일이 대다수다. 절망스러운 것은 이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힘들게 일을 해야 하는데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사실이다. 어느 누구도 나이 노후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면서 세운 1차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나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투자를 시작했다. 부자는 그 다음에 따라온 결과였을 뿐이다. 즉 저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노후대비를 위해서 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직장생활 OECD 연차 당신의 현주소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이들 중에도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돈 걱정 없이 살아가려니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서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얼마나 부족한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도통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그랬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점검이다. 그래서 자기의 경제력과 경제지수를 세부 항목별로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의 현재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은퇴 연령을 알고 있다. 나는 은퇴시기까지 모을 수 있는 돈이 은퇴 이후 필요한 비용보다 모자랄 경우 부족분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본 적이 있다. 나는 노후 준비를 마쳤다. 이런 식으로 자기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서 노후 대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자기 점검이고요. 투자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나는 투자를 통해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묻곤 한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빠지지 않는 것 네 가지가 있다. 좋은 집, 좋은 차, 해외여행, 그리고 일하지 않아도 여유로운 삶. 이 네 가지가 아마 부자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이미지 때문일 것이다. 저도 이 네 가지를 하고 싶은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투자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노후 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투자라는 수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할 때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것을 제안한다. 1단계는 바로 나와 내 가족에 관한 경제적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것, 즉 노후 주입니다. 많은 이가 막연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경제적 자유나 풍요로운 부자의 삶은 1단계 목표를 달성한 후 도전해도 늦지 않은 2단계 목표라는 걸 기억하자. 그래야만 한 방의 인생 역전과 같은 잘못된 인식에서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 투자의 이유, 투자의 제1목표가 부자가 아닌 노후 준비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투자는 반드시 해야만 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처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맨손으로 시작한 사람이라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의 위기를 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돈을 벌고 굴려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대로 살면 나와 내 가족에게 경제적 위협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해야 한다. 나는 이런 생각으로 투자에 임했고 그래서 때론 어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투자를 이어올 수 있었다. 경험해본 결과 꾸준히 노력한다면 누구나 자신이 세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나와 가족을 위한 울타리를 건설한 뒤에 많은 이가 꿈꾸는 편안하고 안락한 부자가 되는 것에 도전해도 된다. 피해야 할 것은 노후 준비와 투자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 대신 불평만 늘어놓는 태도다. 덮어놓고 문제점만 비난하는 사람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배워가며 노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다. 다음 장에서는 투자가 낯선 당신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바로 당신과 당신의 돈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이 방향만 알게 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생존법과 투자의 기분을 다질 수 있다. 그래서 2장 당신과 돈이 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너무나 좋습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직장인의 투자 전략 우리가 돈을 벌고 쓰는 방식은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나의 경우 돈을 버는 방식을 구분할 때는 시간의 직접 투입 여부로 돈을 쓰는 방식을 구분할 때는 나중에 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것을 사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1. 돈을 버는 두 가지 방식 개인이 돈을 버는 방식은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직접 투입해야 하느냐 아니면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시간을 직접 투입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서 애를 들고 계시는데요. A는 직장인 B는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보자. A는 직장인이다. 우리 직장인은 결국 시간과 돈을 교환하고 있다. 시간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순간부터 교환할 돈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소득이 뚝 끊기는 것이다. 그래서 A는 오늘도 회사에 간다. 물론 내일도 갈 것이다. B는 장사에 도전하기로 해서 도시락집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B는 사업을 키워간 끝에 분점을 냈다고 합니다. 분점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직접 운영하던 본점에 이제 매일 방문하지 않아도 새로 고용한 매니저의 관리 덕분에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낼 만큼 자리도 잡혔다. 이제 B의 통장에는 그가 먹고 자고 쉬는 동안에도 많은 돈이 자동으로 꽂힌다. A는 시간이 곧 돈이라 직접 시간을 투입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며 B는 시간과 무관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다. 시간이 곧 돈인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투입하지 않으면 소득을 얻지 못한다. 대표적으로 회사에 매일같이 출근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인이나 본인이 자기 사업장의 문을 열어야 수입이 생기는 소규모 자영업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시간과 무관하게 돈을 버는 사람은 어떤가 오히려 노동자보다 돈은 더 많이 벌면서 시간 역시 많다. 당연한 일이다. 돈을 버는데 나이 시간을 투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결론은 명확해졌다. 지금 당신이 시간을 투입해서 돈을 버는 사람에 해당한다면 시간과 무관하게 돈을 버는 사람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렇다고 꼭 도시락집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직장인으로 10년 가까운 생활을 살아오면서 나는 그 답을 돈을 버는 방식보다 쓰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서 찾았다. 즉 우리가 사업을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업으로 가기 전에 진검다리로서 돈을 쓰는 방식을 변화를 했다고 합니다. 뒤에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 돈을 쓰는 두 가지 방식 앞에서 말했듯 돈을 쓰는 방식은 나중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에 돈을 쓰느냐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예 비용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에 돈을 쓰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 나중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은 생산성이 있어 그 가치가 증대될 수 있는 것이기에 생산 자산으로 사용함에 따라 가격이 떨어지기만 하는 것은 소비적인 것이기에 소비 자산으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보자. 앞서 말한 직장인 A는 평소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외제차를 샀다고 합니다. 가장 큰 즐거움은 자신의 재상 목록 1호인 외제차를 튜닝하거나 세차하며 살뜰히 관리하는 것이다. A는 중고차 시장에 자신의 차를 매물로 내놓았다. 중고차 가격은 구입 당시 가격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될 정도로 낮았다. 감가상각을 피할 수 없었다. A는 자신이 번 돈으로 그런 것들만 사들였다. 소비 자산을 모은 것이다.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의 저금리 환경에서는 은행의 예금 통장 안에 잠든 돈 역시 소비 자산이다. 반면 B는 다음 사업을 구상하던 어느 날 우연히 너나위라는 사람이 쓴 한 권의 책을 읽었다. 사업체 외의 또 다른 생산 자산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들었다. 그는 수입 중 생활에 필요한 돈을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부동산과 주식을 사들였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생필품이나 사치품과 다르게 시간이 흘러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신기한 자산이었다. 즉 생산 자산의 일종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B는 저평가된 부동산과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하나 둘씩 매입하여 자산 덩어리를 키워갔다. 결과적으로 그는 이제 사업체뿐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생산수단을 추가로 갖추게 되었다. 그의 부동산과 주식 역시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B가 먹을 때나 잘 때나 쉴 때나 그를 대신에 일을 하고 돈을 벌어다 주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직관적으로 부동산은 계속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식은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주식도 좋은 기업이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상품을 팔아서 매출을 올리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품의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매출액이 또 올라가고 그럼 결국 수익도 올라가거든요. 실질적인 수익이 안 오를 수도 있지만 명목적으로 즉 화폐상으로는 수익의 금액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동산처럼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좋은 기업이면 주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A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대개 처음 가격보다 더 크게 돌려받을 수 없는 물건에 돈을 쓴다. 반면 B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어떨까? 이들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비자산을 사는 동시에 생산자산을 마련하는 데도 돈을 쓴다. 시간이 흘러도 가치와 가격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생산자산은 감가상각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소비자산과 정확한 대척점에 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A와 B 사이의 자산 격차는 점점 더 큰 폭으로 벌어질 것이다.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 기업의 일부 소유권인 주식, 유명 미술품이나 유물, 저작권, 다단계나 프랜차이즈 등이 생산자산의 대표적 사례다. 이러한 자산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대신 무언가를 생산해낸다. 그 생산물의 부가가치는 나의 것이 된다. 왜? 내가 그 자산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장생활 초기에 부동산을 산 사람과 10년, 20년 동안 부동산을 사지 않은 사람의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크게 벌어진 것을 보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 이유가 생산자산에 투자를 하고 생산자산에 투자하지 않은 차이가 그렇게 큰 부의 형성을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3. 돈을 대하는 나이 방식 그래서 앞의 내용을 구분해서 정리하면 1, 2, 3, 4로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은 자산과 부자 즉 생산자산을 구입하고 시간과 무관하게 돈을 버는 사람 두 번째는 호화로운 생활로 유명한 연예인 시간과 무관하게 돈을 번지만 소비자산을 구입하는 사람이고요. 3은 직장인 투자자, 자영업자 투자자입니다. 즉 생산자산을 구입하지만 시간을 투입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재테크나 투자에 무관심한 직장인, 자영업자 즉 시간을 투입해서 돈을 벌면서 소비자산을 구입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결국 부자가 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 예로 든 A는 4번에 해당한다. 본인의 시간을 투입해 돈을 벌면서 그렇게 번 돈을 모두 소비자산을 사는데 쓰기 때문이다. 재테크나 투자에 무관심한 일반 직장인들 모두 여기에 속한다. 반면 B는 본인의 시간과 무관하게 돈을 벌면서 동시에 생산자산을 사들이는데 돈을 쓰므로 1번에 해당한다. 여기까지 생각했다면 이제 한 가지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이 방향은 매우 명확하다. 4번에서 1번으로 가야 한다는 것. 그러나 단번에 가능한 일은 아니다. 진검다리가 필요하다. 그 진검다리가 바로 3번이다. 당신이 나처럼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이라면 4번, 3번, 1번의 순서로 이동해야 한다. 그러려면 직장에 다니면서 몰 수 있는 돈을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그 돈을 소비자산이 아닌 생산자산을 사는데 써야 한다. 생산자산의 시스템을 갖춰 직접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도 필요한 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 비로소 당신은 1번 포지션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 1번이 바로 수많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는 경제적 자유에 해당한다. 4. 직장인의 포지션 전략.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같이 평범한 직장인들은 사실 돈을 더 벌고 싶어도 딱히 그럴 수 있는 뾰족한 수를 떠올리지 못한다. 엉덩이가 무거워져 버린 직장인으로서 미래를 바꾸려면 어떻게 버느냐보다 어디에 쓰느냐에 집중해야 한다. 당신이 투자를 시작하기 전의 나처럼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부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당장 1번으로 옮겨갈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선 3번으로 이동해야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기 바란다. 즉 사업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해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3번 포지션 안에서 차근차근 쌓아올린 생산 자산들이 훗날 당신이 일하기 어려운 시기가 되었을 때 시간을 직접 투입해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돈을 벌어다 줄 것이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직장인의 투자 전략이다. 그래서 저자는 차곡차곡 돈이 모이면 부동산을 한 채씩 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읽은 책에서 1년에 한 채씩 주택을 사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댓글로 과연 그게 가능해? 그렇게 댓글을 다신 분도 있는데 너나윈님이 돈이 생길 때마다 비싸지 않은 저평가된 아파트를 한 채 한 채씩 사서 10채 이상을 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돈이 생기면 한 주 한 주씩 주식을 모으고 있거든요. 주식도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화폐를 자산으로 바꾸는 방식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뒤에 나옵니다. 돈을 쓰면서 결국 돈을 버는 법 돈을 써도 그 돈으로 구입한 대상이 생산 자산이라면 시간이 흐른 뒤에는 4시간을 들여 직접 일하지 않아도 결국 소득을 얻게 된다. 직장인이 돈을 쓸 수 있는 3가지 방법 1. 옷이나 차 그 외 생필품이나 사치품 등의 소비 자산을 사는 데 쓴다. 2. 필요한 곳에 아껴서 사용하고 남는 돈을 통장에 넣어둔다. 3. 필요한 것을 사고 남은 돈으로 향후 가치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생산 자산을 사는 데 쓴다. 나는 일단 생산 자산 구입에 필요한 돈을 모으고자 지출을 통제했다. 시간이 흘러 필요한 금액이 모이면 생산 자산을 하나 둘 사들였다. 여러 종류의 생산 자산 중 내가 선택한 것은 부동산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난 3년간 사들인 부동산 덕분에 과거라면 꿈도 꾸지 못할 만큼의 소득을 얻었다.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고 필요한데 돈을 쓰며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것 외에 따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달라진 것이라곤 돈을 쓰는 대상을 내가 산 것보다 절대 비싸게 되팔 수 없는 것 즉 소비 자산을 사들이는 것에서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는 것 즉 생산 자산으로 바꾼 것 그 하나뿐이다. 처음 돈을 버는 수단은 회사에 4시간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방식에서 변화가 없지만 돈을 쓰는 곳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부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직장인의 비근로소득 창출 6단계, 1단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 시간과 근로소득을 교환한다. 2단계 소비 자산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한다. 절약 3단계 남은 돈을 모은다. 자본화 4단계 모은 자본으로 생산 자산을 산다. 투자 5단계 위의 1에서 4단계를 반복하며 규모를 키워 자산 시스템을 만든다. 시스템 마련 6단계 시스템으로부터 일하지 않고도 소득을 얻는다. 비근로소득 확보 이 1년의 흐름이 내가 부동산을 통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버는 즉 비근로소득을 창출하는 구체적인 순서다. 직장인이 자산을 불려나가려면 그 수단이 꼭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고 해도 결국 이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다. 시간을 투자해 소득을 만들고 그 중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모아서 자본화 한 후 그 자본으로 생산 자산을 사는데 쓰는 것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 원리를 깨닫고 투자라는 수단으로 부를 쌓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이다. 즉 그래서 제가 제목에 쓴 천만원이라도 모으면 바로 투자 자산을 사는데 그 돈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 자산은 자신에게 맞는 투자 자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자산을 사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부자가 되는 시간이 더 빨라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란 돈 많은 사람이나 하는 거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방식이라면 소득이 많지 않은 일반 직장인들도 얼마든지 투자를 통해 생산 자산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이라곤 그저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한 곳을 찾는 능력을 익히고 동시에 투자 횟수를 늘려 자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꾸준함이다. 그래서 나는 이 방식을 택했고 이를 통해 투자를 시작할 당시보다 30배 이상의 자산 10배에 달하는 순 자산을 쌓아 올릴 수 있었다. 주식이나 달러, 금 같은 부동산 외의 생산 자산 중 어떤 것을 택해야 할지 고민되기 시작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내가 선택한 것은 부동산이었다. 그래서 부동산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외에도 다양한 생산 자산이 있는데 그 중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고 실제로 많은 직장인이 하고 있는 것은 주식과 펀드, 예적금, 보험과 같은 금융 상품이다. 물론 프랜차이즈 수수료나 저작권 등도 생산 자산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일반 직장인이 접근하기 쉬운 것부터 알아보자. 그래서 1. 예적금과 보험 투자 난이도를 고려할 때 가장 시도하기 쉬운 건 펀드와 예적금, 보험과 같은 금융 상품을 사는 것이다. 하지만 수수료 때문에 돈을 버는 데 한계가 있고 목돈을 만드는 데는 장기간의 현금 유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유출이 있기 때문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자산이라고 합니다. 2. 주식과 펀드 펀드는 증권사가 운용보수를 받고 수수료를 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다만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은 다르다. 운용보수가 없고 내가 모든 투자의 과정에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여러가지 지표와 기업들이 주가를 긴 호흡으로 추적해보면 인플레이션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해 주식 투자를 통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한다면 큰 수익을 올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만큼의 노력과 경험, 내공을 쌓아야 한다. 하지만 못할 것도 없다. 주식만으로 노후 준비를 하거나 부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실존하는 슈퍼 개미들의 성공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주식 투자도 충분히 노후 대비 그리고 경제적 자유로 가는데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3. 부동산 그런데도 내가 소득을 아껴 매입할 생산 자산으로 주식이 아닌 부동산을 택한 이유는 정보대칭과 레버리지 때문이다. 정보대칭이란 거래에 참여하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그 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거의 대등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이 주식과는 달리 시장에 참가하는 주체 대부분이 개인위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른바 세력의 등장으로 인한 부작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주식은 개인이 기관이나 전문 투자자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부동산은 웬만하면 개인과 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정보가 대칭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의 강점은 첫째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 둘째는 황금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도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나는 부동산 취득 등록세와 수리비 중개 수수료까지 모두 합해도 400만원이 채 안되는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적도 있다. 수도권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는데 들어간 투자금도 그랬다. 아파트의 경우 황금성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도 부동산에서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황금성이 좋다는 장점은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없을 경우엔 그저 손쉬운 소비자산 마련의 수단이 될 뿐이다. 즉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돈을 못 벌고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황금성이 좋다는 게 단점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주식을 사고 팔고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장기적으로는 큰 돈을 벌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레버리지. 마지막으로 내가 주식이 아닌 부동산을 생산자산 마련을 위한 투자 대상으로 택한 가장 주된 이유는 레버리지 때문이다. 똑같이 3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한 뒤 2억 5천만원의 전세 임대를 놓으면 투자금이 5천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3억 3천만원이 되었다면 투자금이 5천만원, 수익은 3천만원이므로 수익률이 60%로 껑충 뛰는 것이다. 전세금을 활용하면 보다 적은 돈으로 더 비싼 자산을 살 수 있게 되고 수익률도 그만큼 높일 수 있다. 즉 우리는 레버리지를 대출만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전세를 놓으면 적은 금액으로도 아파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전세금만큼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물론 주식 투자에서도 레버리지를 쓸 수 있지만 전세 레버리지와는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그 차이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에는 따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은행에서 받은 대출엔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주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가가 떨어지면 그거를 메꿔야 되잖아요. 하지만 전세 레버리지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파트를 매입할 때 얼마의 돈을 들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저 매입한 아파트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일단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그 생산 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과실은 그것의 소유주인 내 것이 된다는 말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가진 돈이 많지 않아도 더 비싼 생산 자산을 살 수 있는 것은 물론이오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도 모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사람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영역은 따로 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투자수단 즉 본인이 사게 될 생산 자산의 특징을 공부해서 그 특징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각 투자수단의 특징을 공부하고 배워 자신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만 그저 한두 번의 수익이나 손실로 끝나는 것이 아닌 노후준비와 경제자유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꾸준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 나는 당신이 꼭 그렇게 되길 바란다. 이렇게 2장까지 봤고요.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이 뒤에 나오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 책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3, 4, 5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어떻게 부동산 투자해서 돈을 벌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갭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많은 주택을 사서 시스템을 구축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을 투자하는 방식이 주식 투자를 하는 방식과 너무나 똑같아가지고 놀랐거든요. 확실히 투자를 성공하는 데는 공통적인 방법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이 없더라도 이거를 주식 투자에도 융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뒤에 내용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너나윈님이 지으신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너나윈님은 유튜브도 동료들과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유튜브도 정말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너나윈님이 하시는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유튜브일 거예요. 그것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책은 리뷰하기 위해서 사놓은지가 꽤 됐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부동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전체 내용이 부동산 관련된 내용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앞과 뒤에는 정말 투자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월급쟁이에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계셔가지고 이번 시간에 그 내용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너무나 많이 접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자녀분들이나 힘들게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 내용을 소개시켜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도 좋고 영상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